또한 그 이면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간을 정해두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런 사유니까 재연장도 한번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때 유의점은 재연장이라는 표에서 셋째 줄을 보면 반드시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전형적인 모든 행정 자체가 자유자량이 없어요. 세관장은. 그래서 이 제도의 운영상 납세자를 위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 제도를 악용하는 납세무자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 우리 행정당국에서도 또 좋은 말로 해서 악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실제 가장 어떻게 보면 조세 민주주의를 실효하는 그런 행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재지병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한 사유니까 재연장이라면 충분하다. 이런 측면인 거죠. 그래서 실제 운영되는 방식이 지금 표에서도 분할 납부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이 두 가지는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을? 징수를 완화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방법 자체가. 그러면 논점은 이 징수의 완화라는 측면에서 예를 제외하고 이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천재지변 등이라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 세관장이 징수를 완화해주는 제도이니까 이 두 가지가 논제가 되면요. 하나는 징수유예라는 관점. 이 징수유예 기간이겠죠. 징수유예 기간이 결국 시효정지 사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징수유예라는 측면과 분할 납부라는 측면으로서 목차를 나누시면 돼요. 그러니까 납부기한 연장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제목처럼 우리 10조의 법제목처럼 징수유예라고 하시는 것이 이 징수의 완화라는 논제에서는 더 좋은 목차다라는 거예요.